당신은 이번엔 저놈들지 않습니다 아이 진짜 유희정 콘서트 이제 어제 리허설 할 때 갔었단 말이죠 멋있어 멋있는 거 같아 원래 딱 무대 들어가기 전에 이은기 한번 하려다가 아 참았다 진짜 너 나 왜 안 벗냐고? 무슨 질문이야 그건 왜 그래 아 근데 진짜 함성이 너무 컸어 아니야 그냥 내가 못 한 거야 그거 내가 방심하는 건 아닌데 머리가 하얘지더라 딱 보니까 아 진짜 일단 집 와서 일단 그거 고쳤거든요 인터넷 인터넷에서 좀 손을 받고 청소까지 싹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거 한다고 시간이 다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라이브를 켜서 오늘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건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오늘 있었던 일이 그냥 뭐 녹음하고 녹음하고 콘서트 한 것 밖에 없는데 아 마무리가 좋지 않았네 아니 저 괜찮아요 내일은 스케줄이 없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쉬면 안 될 것 같아 나 쉬면 안 될 것 같아 뭘 눈치를 못 해 그냥 못 불렀구만 아 아미들이 저 기강 잡은 거예요 아 아 진짜 오 윤기영 음 노래 꺼내줘 아 윤기영 미안해 미안해 윤기영 근데 윤기영 한 마디 좀 써주지 정국반리엘네 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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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아 으 으 으 으 너무 잘생겼어 너무 신기해 . . . . . 정국이 더 큰 윤기가 웃었다 해요 한국어는 못하지만 계속 말해주세요 에스데로스... 무슨 뜻이야 이게? 미안... 미안하지말라 오늘은 윤거 Dais이 노래를 들어야 되겠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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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쥬워야지 다 랄알알 탔지 뚱뚜뚜뚜뚱 브루노 마을 아냐 정국아 너무나 잘했고 우리 눈치를 못했어 못했어 어떻게 눈치를 못해 어떻게 눈치를 못해 어 그냥 못보라 버렸다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용기형 뭐하나 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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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용기 아 맞아 하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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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 하다가 리니어를 딱 한쪽을 뺐는데 갑자기 음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약간 마이너한건지 아니면 약간 샵인건지 플랫인지 샵인지 잘 안 들리게 돼 아 뭐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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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드럼만 나오는 거예요 드럼만 들리는 거예요 약간 마이크에 타고 들어오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음이 잘 안 잡혔는데 그냥 내가 노래를 불렀던 그 길들이 있으니까 그냥 약간 드럼에다가 약간 생으로 노래 부른듯한 그런 느낌이었어 음향이 안 좋은게 아니라 약간 약간 혼미했던 것 같아 약간 정신이 한번 찾아볼까 있나 뭐 올라온게 있을까 아미더비 올린게 있을까 이게 이게 있네 네 네 네 네 네